이게 왜 중요한 경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다음 경기를 이겼을 때 듀쿠데랑 하거든요 듀쿠데랑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NBA 스카우터가 모든 관심을 쏟으니까 무조건 이겨서 듀쿠데랑 붙어서 거기서 현중이가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좋은 순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듀쿠데랑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 듀쿠데랑 엄청 잘하는 거예요 듀쿠데랑 엄청 잘하는 거 같아요 움직여 드시면서 나이스 나이스 응성 좀 줄게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곧 다는가? 만행가 만행가 좋아 좋아 다시 만행가 만행가 뭐야 뽑아서 다 그렇지? 오케이 이게 사람들이 외국 선수들의 공정력이 너무 좋으니까 수비가 좀 약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아아 실제로 가서 저도 화면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느꼈었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obra 장난 공 worldwide 공사가 듀쿠데네 주쿠데 다 다음 상황에서 비教만 여기 이기는 팀은 주쿠데랑 정맨 잘하는 애들한테 주쿠데랑 동영상 맞에 됐어요. 됐어요. 데뷔준 감독님 패턴이 너무 좋네요. 패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컬이라 그래서 드레이머드 그린이랑 나이스! 와우! 괜찮아요. 너무 긴장해. 괜찮아. 1번만 보여주세요. 그렇지. 에이컨 쵸비.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아요. 원래 정말 어두운데. 이제 한두 개만 풀리면 돼요. 네. 첫 번만 바꿔주세요. 리! 나이스. 됐다. 와이스. 됐어. 오케이. 됐다. 와 냉다. 냉다 냉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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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진짜. 하워드. 리피트 크로. 아이고.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오. 잘했어. 데이비슨 수비는 2대2 할 때 해치백 수비를 하는 거예요. 빅맨이 얼굴 한 번 비춰주고 한 번 도와주고 다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요즘에는 빅맨도 수위 다 있네요. 진짜. 아. Lilly. 수비가 저기. 제가 잘하나 봐 제가 에이스인가 봐. 심판이 아. 응. 움직임이. 좋아. 좋아. 잘한다. 자. 제가 아까. 그냥. 1학년. 1학년. 데이비슨 패턴으로 연구하는 게 계속 움직이고 너무 잘健e». 저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건데요. 패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된 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패턴이 있고 모션 오펜서라는 거는 안 끝나고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원래 길은 이쪽인데 수비가 이쪽으로 막았을 때 안 가고 반대 스크린이 왔을 때 나머지 네 명이 또 다 달라지고 다섯 명이 다 길을 보면서 패턴을 해야 돼요. 길이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안 끝나는 패턴이거든요. 벌써 팀받츠 자승되네요. 이현중 나왔습니다. 아 저 긴장돼서 너무 많았다. 이현중입니다. 긴장돼서 저고요. 이거 한골이었는데. 좋아 좋아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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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제가 지금 누구 탓하면 안 돼. 탓. 오케이. 나 지금. 오. 좋았다. 스크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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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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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추비 좋아. 추비 좋아. 오. 맞았다 맞았다. 오케이. 아 굿추비. 그렇지. 오케이. 아. 추비 잡았어. 추비 잡았어. 추비 잡았어. 추비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로이어. 로이어. 아. 바로 바로 바로. 파우리야? 파차요? 파차요. 추비 잡았어. 가. 손. 오케이. 아우. 멀렸어. 멀렸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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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뺐다. 그렇지. 잘 뺐다. 됐어. 와. 그렇지. 짜리야 짜리. 고맙다. 근데 또. 하시면 돼. 멀렸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됐어. 쭉 뻗어줘. 예.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어색해. 굿님 굿님. 아마 현중이가 그냥 한국 선수들 막는 거라고 차원이 다 될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힘 좋은 사람 막을 때 두 배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비 봐. 우와. 좋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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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리본. 오케이. 로이어가 전화로 온대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전화 왔지? 원래 이 시간에 땄을 거 같아. 상대편에서 뛰다가. 아 진짜? 네. 시카홀스인가요? 지금 안 됐잖아요. 오. 대박. 뛰다가 기회를 많이 못 받아서. 대박. 그냥 아저씨가 지냈네요. 지금 사복이 배학생이야. 배학생이야? 미시간스테이트가 드레이먼드 그린 거기. 모교라서. 커리랑 둘이서. 돈내기였다고. 진짜요. 리본. 리본. 아. 괜찮아. 이 새끼. 괜찮아. 근데 컬이랑 그림도 지금 우리를 같이 보고 있겠죠. 기분이 묘한데? 미시간모. 그렇지. 좋았어. 오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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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뭐야 뭐야. 노파울도 전파울? 이 전파울? 그 전파울. 오오오오오오. 네. 선파울이에요? 네 8초 7초 4... 안 맞았어요 5... 4... 3... 제발 제발 너무 아쉽다 역전 당했네 안 밀리냐 안 밀리네 아웃! 아웃! 대표님은 잘 밀리던데 아웃! 아웃! 현중이는 NBA는 NBA 가는 것을 떠나서 색깔 맞는 팀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주전뿐만 아니고 저 이 얘기하면 많이 사람들이 의심하긴 하는데 MVP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팀만 잘 간다면 탐슨처럼 어! 좋아 좋아 손 안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대학생이 전학이라니 대학생이 전학이라니 하하하하 대학생이 전학이라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이어! 로이어! 로이어가 민시가원스테이트에서 3년을 다니고 전학했어요 상인 1반으로 전학원 스타일이죠 하하하하 지금 현중이 헬프 좋고 코너 보고 있고 좋아 좋아 둘이 너무 좋아 지금 2초! 야! 밟았어! 밟았다! 밟았다! 안 밟았다! 야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들어갔으면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흐름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막아야 돼요 이런 오펜스테럴 선수나 뺏겼을 때나 대표님 그러면 이현준 선수는 장점이 뭐예요 선수로서 경쟁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기기 기본기가 은근히 좋아요 드리블 박자라든지 그리고 뭐 슛이나 이런 기술도 기술인데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마인드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국 선수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농구하면서 만난 선수들 중에 저런 마인드 처음 봤어요 몸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생활의 루틴이 루틴도 그렇고요 이대성 선수도 마인드 좋고요 그전에도 저희 비시즌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6시부터 3시간씩 매일 운동하고요 진짜 환터면 안 돼요? 말이 3시간이지 혼자서 3시간 운동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오고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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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움직임이 엄청나네 아까 해치백 수비를 하다가 네 근데 볼러가 너무 에이스면 네 그런 선수가 볼러할 때 좀 다르게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선수들은 네 아예 블락을 해도 거의 더블팀식으로 아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나올 때 맥맨이 한번 길을 막아주고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완전 공을 한 다음에 들어갔죠 아 그렇구나 네 아 아니면 더블팀으로 들어간다고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잘 맞춰 잘 맞춰 잘 맞춰 됐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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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팀 게임 물론 시즌에 연습도 많이 해놨지만 다음 팀 게임 들텀 3일텀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팀에 맞춰서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다 그래요 팀에 맞는 패턴 팀에 맞는 수비대 이제 이름하고 이제 성향들 다 아니까 조성민을 제가 스위치 돼서 조성민을 맡게 됐다 했을 때 2대에 왔을 때는 더블팀 아 이렇게 다 머릿속에 두고 작전 타임 하는 거 보면 막 얘기하다가 이제 B 올리고 나오라고 할 때쯤에 이거 판 갖고 와서 아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등등등 많은 중 하다가 아아 하고 나가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저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건가 다 알죠 계속 맨날 훈련했던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잠깐 해주는 거 그럼요 길은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농구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등록된 길이 있거든요 아 아 그 길로 이제 네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는 팀에서 등록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운동하면서 깨달은 깨달은 아니죠 근데 이제 동호회 농구 동호회 농구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등록되지 않은 길로 아아 유상한 네 예를 들어서 코트 밸런스를 계속 맞추면서 농구하거든요 아 네 이쪽 3명 이쪽 2명 이쪽에 뭐 4명이 몰려 있다거나 그러면 이 선수는 이쪽으로 절대 못 가거든요 아 이 선수가 막 이리로 갈 데가 있고 막 이래요 여기 다섯 명이 이쪽 사이즈 다 몰려 있고 아 그럴 때 조금 난처하죠 아 어쨌든 수비하는 팀도 그 길을 다 보면서 산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어도 못 막는 것들이 패턴이라서 틀리고 그런 선수들도 그럼요 아 저도 엄청 틀렸어요 아 특히 저는 팀을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아 한 팀에서 계속 운동했으면 그게 몸에 배고 다 알텐데 아 이 팀 가서 이거 좀 배려만 하면 이 쪽가 아 아 제가 선수 때 가장 많이 했던 행정인데 후배들한테 뭐라고? 아 아 어떻게 알고? 오케이 아 마넴가 이거 마넴가가 인비가 있는데 오 오 흘려라 오케이 오케이 야 됐다 왜왜왜왜왜 일본바 와 진짜 크다 와 제가 마넴가 마넴가 오늘 경제는 활약을 못하고 지면 약간 저는 엔비 진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출까지 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뭐야, 해온게. 없어, 없어, 없어! 박수, 박수! 박수! 엄청나다, 쟤. 너희가 막내는 피도 큰데. 맞나니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고수빅. 고수빅. 잡아래. 와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리어. 아, 잘 받았네. 오오오 Bow Oh Bow Of难- OK! 오케이 오케이 움직였지 움직였지 움직였다 움직였어 아 지금 파울 아 지금 파울 오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쟤가 아까 20몇 찍어서 오늘 쉬는 일이 좋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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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크 위치 브로크 위치 아 더블팀 가네 어 쟤가 막 뚫려 요요가 수비를 잘 못하네 이렇게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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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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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하다가 적게 져서 싸웠던 게 있거든 태풍이 형하고도 싸웠잖아요 아 진짜요? 아 아 아 아 딱 이제 부딪혔는데 태풍이 형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제 막 뭐라고 했죠 아 끝나고 따라오라고 하죠 아 진짜요? 끝나고 따라오라는 말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 끝나고 뭐 따라와 막 그러고 그때 이제 다른 편이니까 저도 막 반말로 들으면 안 되지만 따라갈게 따라갈게요 아 그날 이후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 안 하고 뭐 이랬는데 아 같은 팀에서 만났죠 아 같은 팀에 KT 같이 아 아 자연스럽게 풀렸어 아 아 오! 넘었어! 와.. 잘 뛰놨다 빠르다 와.. 클리스로? 패턴을 한번 봐도 돼요? 대부분 베이스 라인이나 사이즈 라인 할 때 패턴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힘이 나와서.. 아이고! 이현중이 볼 받는 패턴을 오늘 안 쓰네요 나와서 패턴 주고 돌아 나오는 패턴들이 많을 거야 저게 로우포스트 볼로 주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저거 가드들도 진짜 주기 힘들어요 아.. 움직임 받아 뭐야? 다시 보나? 순간적인 판단력도 있고 와.. 저게 뭐야? 와.. 와.. 놀래가 안 돼 하나 하자 제가 볼.. 볼 넣어준다고 상상하면서 봐도 돼요 진짜 넣기 힘들어요 어.. 찬스! 됐어! 됐어! 다.. 와.. 진짜 진 one millimeter it was done 아이고 이.. 던져.. 나 안 넣어! 밀자 밀자 됐어! 잘해 일냐? 야! 안 넣은 건데 그야 들어가네 아쉽다 이거 대로아 이거 막아야 된다 아 수빈이 자꾸 놓치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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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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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이가 흐름 가져왔어 공격이 이렇게 됐을 때는 못 넣을 확률이 많네 아 지금 롤링호 패턴 돌다가 끌어있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파트? 현준형이 이렇게 나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엮여주는 거예요 3점 됐어! 받은사! 아까 그 3점이 흐름을 가져온 거라서 그때부터 합쳐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현정 선수는 오늘 기본적으로 오픈 찬스는 상대편에서 절대 안 좋은 거에요. 근데 저거를 우겨 넣는 거 보면 그 짧은 순간에 저 압박감도 엄청 심하셨는데 대단한 거 같아. 기회를 못 살렸네요. 너무 커. 뺏겼어요? 휴지 안 해놨어요. 휴지 안 해놨어요. 근데 매끄럽게 공격이 되잖아. 여기 좋아. 조금만 더. 5초. 5초. 됐어. 됐어요. 오케이. 전반전에 쟤네들이 필드부 성공률이 엄청 좋았던 거 봤었는데 후반짜리 좀 흔들리네요. 좋아. 좋아. 아 돌아. 그렇지. 나이스. 하나만 이겨놓으면 돼. 오케이. 벗겼다 벗겼다. 야아! 아이고. 아 그래요? 아만초치 몰래야지. 너무 그냥 집어던졌어. 그러니까. 아우. 아우. 이게 지금 4점 손해 본거에요. 아 그렇죠. 네. 나이스 펜! 나이스 펜! 나이스 펜! 밀었잖아! 밀었잖아! 잡았어! 잡았어! 대박이야! 락커빅스! 오케이! 빽고 빽고 빽고! 녹골이야! 아 너무 맛있다 막았으면 지금 주전으로 나왔어요 원래 주전으로 나이스 펜! 기가 아프네 기가 아프네 아 연중 잘한다 기가 할 거 딱 하고 욕심도 안 버려 진짜 잘한다 연중이 잘하고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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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이야 데스폰이 좋아 장난 아니다 진짜 오 맞는 생각이라야 오우결해 괜찮아 괜찮아 오우와아아아악 아악 백커스 백커스 오우와와와와와 손 야야아악 왜 이런 조금만 더 넣었어 아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진짜 아 골도 안 봐요 골도 안 봐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야 큰일이야 됐어 와 수비가 어쩔 수 없었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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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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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 받아줘 와 진짜 아잇 치우실 줄 알았나 얼마 없어 오케이 오케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안 끝났어 아 찬끄나 지금 현중이가 죽은 볼만 두 번 받았어 아 좋아 5초 4초 핸접 핸접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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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죠 터프만이 나가고 많이 붙어졌을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너 바울 높아? 아예 현중이가 그런 죽은 볼을 받는 상황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 기술 연습은 좀 더 멍할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서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됐어 나이스 패스야 너 줘야 돼 됐어 됐어 로이어 로이어 아우 미치겠다 이제부터는 좀 이게 막아야 돼 이거 막으면 조금 위험해 됐어 됐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아 시간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됐어 아팠 어? 로이어 아유 고매 하 기훈이 형 이 생각을 빼고 가야 돼 스몰 라인업으로 바꿔버려? 그렇지 그렇지 풀코드 프레셔라 그러는구나 네 아 아 통파울 여유가 있어서 아 샤클락이 24초가 아니라서 이게 30초가 돌리네요 지금 오실 때 너무 불리네요 풀코드 프레셔라 그렇게 애매한 뒷면에 20초초 더 먹는 거 아니야 무제한이네 무제한이네 네 어쨌든 이번 공격은 파괄 없이 막아야 돼 왜? 아 뭐해? 왜? 깊고 올라 아 힙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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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앤원 22점이 하나 25 아 안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근데 막해야지 칭찬이 막혀 해 네 혼자 그렇지 네 나이스 패스 왜왜왜왜 아 아 5팬스? 아 이게 5팬스라고? 아 아 아 아 발 떨어졌네 발 하나 안쪽에 있었는데 그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 어 뭐지? 비디오 판독 있어? 괜찮을 것 같아 떴어 발이 떠있었어 어 freaked out 뒤로 쉬잖아 응 윙 응 종 living 떠있었어 네 아 아... 거기 다이트에요? 다이트야? 아... 아이고 아쉽다 더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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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파울이야? 야 진짜... 그게 왜 왜? 야 진짜 왜 저러냐 진짜 미국이잖아 이현주님 파울이야 너? 이현주님 파울이야 어려워 파울이야 90% 아니 저렇게도... 뭐야 쟤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아까 3점 개선 드네구나 그쵸? 그쵸? 이현주님 아... 기계네 빨리빨리 또 걸어... 야 할 수는 시간이 없다 오케이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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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에너 좋아 아... 그래서 방금 오전해서 그리고 또 파울을 해야 돼 일단 더블틴이 들어가서 트랙스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헐 해야 돼 카운트! 바로 떨어지면 들어가고 그렇지 한없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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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놓쳤는데 뭐야? 아... 진짜... 골 맞췄잖아 네 골 치면서 공 지갑 부딪치면서 이거 이거 아... 아... 야야! 백판! 백판! 그렇지! 형준아! 괜찮아! 침재하 괜찮아! 받아줘! 야! 됐어! 그렇지! 됐어! 됐어! 괜찮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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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그렇지! 그렇지! 몰라! 몰라! 뜨래! 뜨래! 똥치! 다 쏴! 그래! 그렇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너무 아쉽다! 뭐야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쫄리는데 현장에서 이 압박감은 더 심심한 것 같아요 심평한 분도 없고 퀄이 좀 불리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준이가 아까 흐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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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그 심판 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못 넘겼던 것 같아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저희 이제 현준이만 보잖아요 집중적으로 네 수비가 볼도 안 보고 현준이만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 초조해하지 않고 자기 할 것 묵묵하게 톡톡톡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서 또 대단하다는 건 좀 느꼈고 노력하다는 게 좀 챙겼다 네 한마디 아쉬운 점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기술로 좀 돌파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었으면 아까 중보를 받았을 때 돌파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좀 연마하고 연습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시선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을 텐데 한명한명 더 디테일하게 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봤던 부분은 잘 봐주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특출나게 막 잘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에러도 좀 있었고 묵묵하게 자기 할 거 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높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 대단하지만 아쉬워 고생했다고 박수치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